우크라이나는 6.25 참전국가 맞죠? 참전국가는 아닌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. 참전국가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의 침공에 따른 우리가... 의원님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의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이측은 저희와 같지만 6.25 당시에 저희들 자꾸 지원한 국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지원한 국가는 아닙니까?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. 6.25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침략받고 소련의 사주를 받았어요.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주던데요. 국민께서 다 가시죠. 아니 제가 아까 말하게 되어서는 다 가세요.